서프라이즈 브랜드! 예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10년 산 독수리! 제시카영! 벨기에서 4년 산 와구와구! 와플 조이에요! 필리핀에서 19년 산 바나나! 찰론이에요! 코레안 라이프를 외치며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 오늘은 그들의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 그들의 한국 입맛을 알아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봅시다! Fork or chopstick? Here in Korea chopstick. Chopsticks. Always chopsticks. One, two, three. 당연히 젓가락으로. 젓가락. Really? Do you guys know how to use it properly? I was told by other Korean friends that I'm... I think a little bit basic. Wow! Can you do some? Wow! Okay! Now we'll begin the chopstick competition! Number one is Saito Sumiko from Japan! Number two, we have from China, Jang Lee Lee! And finally, Lee Yoo Jung from Korea! Uh-huh! So, you guys have 60 seconds. Please open up the plates right in front of you. Uh-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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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prise! Surprise! Oh-huh! What's all you think? Is this really sad? It's very sad. This is the same right? 그리고 또 이 세젓가락도 빠질 수가 없죠 아 이제야 좀 공평한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파이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젓가락 드세요 젓가락 드세요 준비 중이요 준비 중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합니다 젓가락은 위로 약간 어깨 높이로 할까요? 공평하게 최대한 공평해야죠 그쵸? 하나 둘 셋 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에모님이 미끌미끌하잖아요 초콜릿이 아니 아니요 한국산수 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도 못 옮기고 계세요 어 어 아니 역시 세젓가락이라 어렵네요 그러네요 긴장해서 긴장되셔가지고 떨어졌어요 아쉬워요 접시 안에 들어가는 것만 셉니다 지금 초콜릿이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네 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어려운가봐요 네 저희가 5초 남았을 때 카운트단을 해드릴게요 아 진짜 어렵네요 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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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이 끝이 났어요 대결이 끝이 났어요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제가 스톥래치지 모르겠어요 아하 저는 보통 낙토가 없어서 그 나이 좋아하지 않고 무슨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당연히 나왔네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한 낙토였으니까 매튜에서 이 뇌는 네, 아직도 네네, 당연히 네, 당연히 아, 당연히 이 뇌 스톥래 네 네? 네 자, 들어볼랄 Zundae 아하 제가 쑬대 좋아해요 아, 너가 쑬대? 그리고 제가 이한 낙토였을 때 If there was fermented stingray right in front of you would you eat it? Of course! I don't like it. Live octopus or the stingray? Yeah, fermented stingray. Both live? No, one is fermented and one is live octopus. Maybe the stingray. The fermented stingray? Really? Why? I don't see it yet but the octopus I seen it already and it's disgusting. Oh really? Fermented stingray. 무슨 말이야?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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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스틱래이? 응 네, 내가 먹었어요 아, 너가 먹었어요? 네, 난 큰 팬이야 난 다른 종류의 셔츠를 먹었어요 아마도 암모니아 아마도 암모니아 아마도 암모니아? 내가 먹지 않을까? 난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 어떤 옥토스? 잠시만요 아, 스틱킹? 미안해지요 아마도 암모니아 어마도 암모니아 아마도 암모니아 아마도 암모니아 제가 했었잖아 제거가 되었고 한번 제가 벌어지지 않나 네, 아무것도 안 acontece 뭐지? 난 안하는 거야 물론 안 아니, 당연히 안 난 다는 그냥 그냥? 네, 아마도 암고 담아지 못할 필요가 응, 나, 미안해 아마도 암고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잘 안 나요 준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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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좋아해요 맛은 괜찮은데 향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전라남도에서 먹었거든요 홍어가 특산품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굉장히 냄새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 원래 잘 먹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먹었을 때 맛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싶어요 사실 이건 처음이에요 이걸 더 먹을게요 진짜? 정말? 물이 안 네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약간 약간 약한 alcohol에서, 그게 나쁜 것 같아요 저는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주식료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잘 드세요 근데 먹어야죠 나의 눈이 올라가고 홍어 홍어 스테이크 아니면 불고기? 1, 2, 3 스테이크 불고기 김밥 아니면 수시? 수시 수시 김밥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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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beer, 막걸리 1, 2, 3 막걸리 소주 삼겹살이나 이런거 같이 먹으면 막걸리 달달하고 맛있어요 막걸리 막걸리 딸기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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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개 농담 노답 찌찌개 찌찌개 사람들도 많이 하는 말 그런거 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거 저도 그거 참 좋은거 같아요 정 네 사랑이라는 말 사랑 귀여운거 같아요 짜리키 You know 짜리키? 짜리키? What does that mean? 짜리키 It's like water you have at night you store by your bed So if you get thirsty you get a dry throat at night you can get up and drink thing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못해요 조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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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cious food the city that never sleeps the one and only feeling that exists in Korea 정 how colorful and dynam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